다음 편에 계속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을 만들었어 김현정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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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주 오빠! 오빠! 어 간다! 오빠! 화이팅! 빨리해주세요! 우와!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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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봐봐. 우와. 우지진아 우지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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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ßer. 우지진아. Close enough. 저 윗줄 있죠? 저 머리 위에 있는 줄. 그걸 제가 머리 위에 놨는데 거드라인 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올 때 계속 마무되는 거예요. 뷰가 또 상상할 수 없는 뷰가 여기 앞에. 우려가 아닌데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. 어떻게든 살아더욱이 오랫동안. 진짜 뜨겁다. 파이팅. 형으로 도서에 많이 잡아와. 정신이 형. 아 되게 좋아요. 되게 좋아. 야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. 정신 오빠 오빠는 살아서만 오세요. 파이팅. 파이팅 참으세요? 포빅언정대회 파이팅. 포빅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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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또 죽는 거야. 그리고? 야. 어. 야 여기부터 무서워 여기부터 무서워. 야 여기부터 무서워 여기부터. 여기부터 무서워 여기부터. 형 잠깐 아니야 여기부터. 야 여기부터 이거 어떻게 하지. 여기부터 제가 어떻게 앉아요. 여기 안좋아요? 가동화 쳐가지고 이게 기계가 떨어져도 지금 매달이 있다니까. 아... 바로 어떻게 하지 마요? 이렇게 앉아요? 이렇게 앉아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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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